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남산 대건사 깊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11차 기도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오늘 7승 기도를, 10일 기도를 마치고 저녁 오늘 마지막 해안 기도 발언을 대공정과 7승각, 3승각에서 봉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호경과 무드위에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모두가 성불성취하는 7석, 7월달, 우란분줄, 백중의 달이 되시기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마지막 기도, 11차 조석 기도 마지막 해양일 대공전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무튼 모두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가 다시 설치고 있는데, 코로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주일 넘게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재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모든 건강관리 무드위와 싸우고, 또 감기 코로나와 잘 극복하셔서 정말 건행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엄만성취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일심으로 바라내봅니다. 항남산 대근사 11차 저녁 기도 마지막 기도 해양을 앞두고 대공보전에서 잠시 인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칠성각으로 가서 마지막 기도 저녁 기도를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굴 성취하시고, 또 오늘 칠석을 맞이해서 대공전에 멀리서 거창에서 공량미 보시를 해주신 부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행하시기를 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부를 하십시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